이여마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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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최근에 이 스타를 뜨겁게 닮았던 바로 그 빌볼입니다 빌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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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사실 여러분께 하나 말씀드리면 이 둘이 한국에 왔을 때 퓨젤 MC 스튜디오에서 약간의 몸을 풀면서 연습을 했습니다 근데 이 돌의 신경전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지금 아마도 전세계를 이끌어갈 미래세대를 확인했다면 되게 재밌는 거는 또 둘 다 아시안권이에요 그렇죠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난 일들이 아시안에 진행하고 있고 그 편지하는 여러분들 의정부시에서만 의정부에서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 의정부 회킹게임에서 이 둘이 보여줄 부부가 얼마나 행복한급일지 오늘 이 영상은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전세계 조회수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엄청나게 SNS에서 많이 써다닐 것 같습니다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금액들 특히 웨딩 나라 웨딩이 준비됐어요 우리 전부 준비됐습니까 정말 해외 저희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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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이번 으 인기 3회 1위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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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이 워스 란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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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하네요 어! 2번째랑 3번째랑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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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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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여러분 치킥에게 힘을 드세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축 방향을 내고 숙성 방향을 내놓은 여러분 다시 한번 나아기만 주세요 성민이 등록해 주세요 !! GodIZ 고마워! 고마워! 시기포인다! 시기포인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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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뱀스! 와 여러분 성공